런앤런의 꽃입니다. 네, 공부를 합시다. 코너쇼 공부합시다.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 분들께 쏙쏙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제가 그럴 수 있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뭘까요? 매매 성향 파악하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죠? 합니다. 하. 하라는 건 상이 있었구나. 언제 했을까요? 지난주에 했겠죠.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를 못 보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지난 강의 보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꼭 지난 강의 한번 보세요. 매매 성향 파악하기는 양이 조금 많아서 한 번에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상과 하로 나눠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강의를 못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하편을 진행을 할 거예요. 매매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매 성향을 파악해야 내가 시장에서 어떤 매매를 할지 정할 수 있고 그 매매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매 성향이란 뭘까요?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주식 매매는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이, 성격, 가치관 등에 따라서 선호하는 매매 스타일이 모두 다릅니다. 매매를 했을 때 이 매매 좀 편한데 이게 내 스타일이에요. 이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기간, 스캘핑, 단타, 데이트레이딩, 스윙, 중기, 장기, 투자 대상, 성장주, 가치주, 테마주 이런 것들로 성향이 나뉩니다. 이런 모든 매매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데이트레이딩 좋으면 데이트레이딩에 특화되셔야죠. 내가 가치주 매매가 좋으면 가치주 매매에 특화되셔야죠. 내가 뭐에 특화될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단기 성향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를 강요하면 어때요? 싫죠? 테마주를 선호하는 사람에게 가치주를 강요하면 도움이 안 돼요. 결국은 자기의 성격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매매 방법에 정답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지만 정답은 없어요. 자기의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럼 나의 성향은 뭘까? 스스로 편하고 선호하는 매매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나의 스타일입니다. 특별한 성향이 없으면요. 이 밑에 걸 참고하세요. 안정형이면서 잦은 매매가 어려우면 어때요? 그럼 조금 이제 가치주 매매, 실적 매매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공격형이면서 잦은 매매가 가능하다면 테마 매매, 단타 매매, 데이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슈 분석에 능통하면 그러면 테마주 매매 혹은 모멘텀 분석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겠죠. 내 스타일을 진중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의 매매가 특화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성향에 따른 기본적인 분석 방법을 제가 4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기 성향, 두 번째 테마 성향, 세 번째 중기 성향, 네 번째 장기 성향 이 네 가지를 다 가져서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이 중에 선택하셔서 그 매매에 특화되셔야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나에게 맞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단기 성향은 차트에 대부분 의존을 합니다. 테마 성향은 이슈와 섹터 구분에 능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난주 3강의에서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지난 강의를 보시고요. 자 오늘은 중기 성향과 장기 성향에 대해서 할 거예요. 하편이죠. 중기 성향은 수급과 모멘텀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장기 성향은 실적과 펀더멘털 분석에 주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편, 중기와 장기 성향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매매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향 기본 분석 중기입니다. 요게 뭐냐면 수급이에요. 수급. 자 수급 기간은 제가 그냥 임의로 잡았어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5주 정도 기간 동안 외국인이 뭘 많이 샀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약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뭘 많이 샀나 봅시다. 이 기간에 LG화학,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중기적인 매매. 여기서 중기라는 것은 기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 2개월에서 한 4개월, 5개월 이 정도로 이제 중기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하시려면 뭐가 중요하다? 수급. 엄청 중요해요. 외국인의 연속 순매소나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런 종목군들을 선택하셔야 선별적인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중기 분석에는 수급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종목에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걸 꼭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파란 선은 기관 수급, 빨간 선은 외국인 수급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이 어때요? 꾸준하게 매수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중기적인 성향을 보시는 분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꾸준히 사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 종목을 공략하시면 좋아요. 특히 이렇게 지금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사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자, 중기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또 21이평선도 있습니다. 2평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21이평선을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된 게 21이평선이에요. 21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땐 어때요? 좋죠? 이 위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하거나 매수를 했으면 홀딩을 해야죠. 계속해서 이제 가져갑니다. 그러면 21이평선이 꺾인 시점에서는 그때는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21이평선이 꺾인 다음에 주가가 어때요?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해요. 이때 차익 실현했으면 좋았을까 가져가면 엄청나게 고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기관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을 보셔야 되고 21이평선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이 부분이에요. 중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 매매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실적입니다. 실적 당연하죠. 왜 중기에서 중요하냐? 단타, 그날 사서 그날 파시는 분들은 실적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사서 그날 파는데 뭔 실적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한 일주일 보유할 거면 역시 실적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몇 개월 정도까지 보유한다면, 그 이상까지 보유한다면 실적 좋거나 실적 컨센이 올라가는 종목이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실적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 나왔는지, 앞으로 잘 나올 것인지, 증권사에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실적의 전망치가 올라가는 이런 종목분들을 반드시 눈여겨서 보셔야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증권 메일 만들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려면 해당 증권사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로그인하고 리포트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입하는 과정이 귀찮죠. 하지만 가입한 다음부터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단점은 각 증권사마다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 여기 로그인했다가 여기 리포트 보고 로그아웃했다가 여기 로그인했다가 이거 보고 로그아웃했다가 또 번거로워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권 메일을 만들면 돼요. 대형 증권사는 5개 정도 가입을 하셔서 처음에 정보 수신받기가 있어요. 시황 같은 거 정보를 받으시겠습니까? 메일로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메일만 열어보면 여러 증권사에서 오는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리포트가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그럼 내 메일만 보시면 증권 관련된 자료를 풍부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증권사의 정보를 보려면 해당 증권사에 일단 계좌를 틀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고 하면 너무 번거로워요. 증권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데. 그런데 그거를 그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정보를 받으시려면 증권사에 가입하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정보, 시황 같은 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거 메일로 받기 체크하시고 그 과정을 한 번씩만 다 해주시면 내 메일로 수많은 증권사의 양질의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걸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죠. 정보 분석하는 힌트예요. 저의 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고 그러면 정보를 메일로 받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해당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편하게 정보를 받아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입니다. 마지막 내용이에요. 장기인데 장기 종목의 실적은 뭐로 본다고요? 추세로 봅니다. 중기랑은 조금 달라요. 중기는 제가 한 2개월, 3개월, 5개월 이 정도를 중기라고 보고 장기는 1년 이상, 2년, 뭐 이 정도까지 기간인데 중기 종목은 당장 다음 분기에 나올 실적 예측치가 중요해요. 근데 장기는 당장 다음 분기보다는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우상향 추세였냐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장기니까. 장기 투자자는 일단 몇 년을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분기의 실적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기 투자자랑은 보는 포커스가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장기 종목의 실적은 추세로 봅니다. 추세로 본다는 건 최대, 최소한 몇 년, 3년, 5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했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했냐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장기 종목을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장기 종목은 실적을 추세로 봐야 된다는 거 중기랑은 조금 달라요. 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면 긍정적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매출이 막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안 늘어나.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혹은 매출액은 좀 정체되어 있는데 영업이익만 늘어나. 이런 경우에는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매출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같이 우상향을 해줘야 돼요. 그게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입니다. 여기 밑에서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로 보시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볼게요. 카카오가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매출액 2015년, 16년, 17년, 18년 계속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은 어때요?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여기서 이제 주춤했지만 추세적으로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이런 종목분들을 장기 종목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볼까요? 키움증권도 보시면 2015년부터 16, 17, 18 매출 쫙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이 여기서 약간 꺾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는 우상향을 이어가죠.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3년, 5년 최근에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가 올라갔는지 이 부분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장기 종목은 기업 펀더멘탈 분석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단기 테마라든지 트레이딩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펀더멘탈 분석에 약간 소홀할 수도 있는데 장기는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니까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안 좋은 이벤트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튼튼한 기업이라면 나중에 변수가 생겨도 버틸 수 있겠죠.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 자산이 충분히 많은지 이익이 나고 있는지 뭔가 돌발 부채는 없는지 경영자의 마인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했는데 부채는 일단 낮은 게 좋아요. 장기 종목은 부채가 많은 게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부채가 많은데 그 부채를 이용해서 레버리지화 시켜서 수익을 내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장기 종목은 일단 부채가 많으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인 게 좋고 PBR은 낮을수록 좋죠. 기본적인 내용이죠. 장기 종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1.5배 이하를 기준으로 보는데 만약에 내가 제약바이오주를 장기로 본다 그럼 PBR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주를 장기로 본다면 역시 의미가 없어요. 왜? 이런 종목들은 PBR이 엄청 높으니까요. 그래서 바이오주나 기술주를 예외로 두시고 다른 종목의 경우에는 PBR이 1.5배 이하 정도인 종목으로 선정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유보율 1000% 이상 유보율은 많을수록 좋아요. 벌어놓은 돈을 쟁여놓는 거니까 어떤 변수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유보율이 높은 기업을 보시고요.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차트죠. 차트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 장기로 가져갈 건데 뭔 차트예요. 그냥 기업이 좋고 매출이 좋고 성장성이 좋고 그러면 오케이 내가 이거 매수해서 몇 년 본다. 몇 년 동안 배당이라도 받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장기 투자를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단기 투자자는 기술적 분석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서 매매 성향 분석하기에 대한 강의를 상과 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강의를 보시고 이번 강의를 보셔야 조금 더 순서 있게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난 강의 또 저의 풍부한 교육 자료들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교육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 제가 보기 좋게 정렬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장중에 저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